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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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첫날부터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이럴 거면 왜 내렸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게 약간의 예측 가능성?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도 올랐고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수가 거의 4%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하는 그런 양상들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양상이 달랐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대폭락을 했죠. 난리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약세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거의 2% 상승을 해버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래도 오늘은 다행스럽게 어제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그래 오르는 거 맞아. 반도체? 가격 오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야지 맞아. 이런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우리의 눈높이를 좀 맞춰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유를 들자면 지난주에 안 좋았던 이유들이 싹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의 금리, 긴축 이런 뉴스였어요. 그런 시그널?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좀 회수를 하는 금리 올라가는 거 15금리가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시작이 26일이었습니다. 1월 26일 그러면서 막 홍콩 시장 2%씩 하락하고 그랬는데 오늘 15금리가요. 어제 어제 그 이전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이었죠. 1월 25일 일주일물짜리 15금리가 2.29였거든요. 그런데 2월 26일 날 이게 2.72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1일까지 3.19까지 올라간 15금리가 이제 2월 2일자로 2.24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26일 이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긴축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26일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럴 거면 그 금리를 왜 흔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 당국이 뭔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잠깐 흔든 거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던데 아니었던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네. 깜빡이를 킨 거 아니었어. 그냥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실수였어. 아무 의미 없어? 네. 그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춘절 이후에 어떻게 됐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인민은행이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깜빡이 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 동아기군, 서아기군, 미국이군 가장 관심이 많은 GME, 게임스탑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급락하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빅스라는 거 위험지수는 커지기 마련인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약간 좀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게임스탑 주식이 급락하면서 빅스 지수도 한꺼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 올라가면서 해치펀드가 망한다. 걔들이 망하면 그런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게임스탑이 내려가면서 그렇죠. 뭐 시간 내려도 급락하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하고 그러다 뭐 최근엔 또 이제 그쪽에 게임스탑에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은시장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화력이 한쪽에 집중되다가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걸로 이제 끝났다. 공포 분위기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반등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줬었던 두 가지 이벤트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시장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상승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66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90종목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종목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은 조금 반납했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오후에 좀 빠지던데 특별한 뉴스는 있었던 건 아니고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상승하다 조정을 받았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부양책. 그 말만 지금 1조 5천억 한다고 해놓고 지금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블루웨이브인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근데 못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제 이제 공화단 상원의원 그러니까 중도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싸우지 말자 중도파 10명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1조 9천억 달러였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안이었죠? 네. 그래서 6,180억 달러 수준의 좀 축소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다. 민주당에서 생각해도? 그렇죠. 너무 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안을 제시를 했는데 블루웨이브로 단독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조정이라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회귀 중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요. 기회는 한 번. 그런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걸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 번이에요? 네. 예산 조정을 통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회귀 중 한 번이라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서 우리 패밀리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화당 빼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이거는 조금 처음부터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 의원은 10명을 꼬시면 60명만 되면 필리버스터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이 10명의 제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10명은 민주당 10명이죠? 공화당 10명? 네. 공화당.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가장 큰 게 이거예요. 1인당 1,400달러 주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퍼플리즘 같다. 많이 준다?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달러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만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시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하버드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월 달에는 모두한테 준 것들이 다 소비로 이어졌는데 12월 달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주는 이 지원금은 아마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금 통장에 추가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쓸 만큼 쓰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더 쓸 거는 없다. 그런 분석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금액은 1조 9천억 달러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게 6천억 달러인데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정부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빠졌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무조건 사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그런데 속도는 좀 당겨질 것이다. 그래서 부양책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저희 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부자들한테는 돈을 더 주더라도 그 돈을 더 쓰지는 않는다. 어차피 부자들은 쓸 만큼 쓰고 있어서 터 쓸 게 있었으면 예금을 헐어서 쓰든가 뭐 하면 되지 굳이 정부에서 돈 100만 원 더 줬다고 안 그래도 세탁기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는 부자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3월달이나 12월달이나 마찬가지인데 3월달은 다 주고 12월 3월달은 다 주고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어서 달리 생각하는 거는 3월달은 대선 선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선거 끝났고 이제 그 차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10만 원 받으면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4인 가구 10만 원 가지고 고기 못 먹습니다. 부자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드린다니까요. 저는 받는 걸로 할게요. 그런 분은 드린다니까요. 저는 받는 걸로 할게요. 저는 3월달에 그래서 더 많이 썼거든요. 부자들은 소고기 먹으러 가면 또 먹어?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민감한 주제였는데 웃으면서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였던 거 알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이거는 웬만하면 화제에 올리면 안 되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요? 오늘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속 0%대 물가 상승. 농축수산물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서비스나 공업제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0%대지만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 대지열병이다, AI다 이러면서 계란 가격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10% 상승을 했습니다. 작황 부진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음식 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오늘 와이프한테 주문을 해놨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뎅탕이랑 명란이랑 이런 것 좀 해서 먹고 싶다.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군요. 안 드레스면 지금 술집에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술집에서 먹어야 되는 거를 집에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밥상 물가는 좀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공공교육 이런 쪽에서 92% 마이너스거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물가에 노이즈를 갖고 온다. 실제로 피부에 느껴지는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신선식품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저도 장보러 가면 야채가게 이런 거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요즘은 뭐가 비싸고 뭐가 싼가를 집에 가서 밥상 위에 올라오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양이 적어지나요? 아니요. 올라오는 게 싼 겁니다. 당근 주스에 당근 삶아서 볶고 이러면 당근이 풍년인 겁니다. 요즘 보니까 포장 배달 음식들이 자꾸 올라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 먹는 게 싸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긴 하더군요. 미국도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빨리 밖에서 먹는 날이 오늘은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1원 20전 올라서 1117원 70전 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큰 폭으로 했거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유럽은 계속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쓰겠다. 이 달러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달러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유로화인데 유럽은 계속 코로나다 뭐다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은 여기 괜찮아지고 있는데 부양책까지 해서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영향에 지금 환율은 어느새 1117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참 환율 맞추기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똑같죠. 환율, 유가, 주가 다 어렵습니다. 환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은. 환율은 누가 전망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반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주식할 때도 그런 웬만하면 틀리는 게 환율인 듯해요. 그런 의심하잖아요. 주식할 때. 내가 사면 자꾸 떨어져. 누가 보고 있나? 잘 이용하시면 돈 벌어요, 그거. 근데 꼭 반대로 하면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누구랑 짝을 지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뉴스들도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건 뉴스는 아니고요. 요새 이제 어닝 시즌이라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시장에서 실적 발표 이제 이건 기결산이거든요. 기결산에만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이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거나 흑자 전환이거나 적자 전환이면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분기 실적에는 안 해도 되는데 기결산에서 예전보다, 작년보다 매출이 30% 늘거나 영업이익이 30% 늘거나 순이익이 30% 늘면 무조건 내부결산 당일 내부결산이 끝나는 날 공시를 해야 돼요. 알게 된 시점에 바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일정 부분 큰 기업들은 실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런 게 예전보다 먼저 공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또 이제. 먼저 오르겠죠. 그렇죠.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공시는 연간 실적에만, 기결산에만 공시 의무가 있고요. 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가 있는데 별도를 주 재무제표로 하면 별도만 하고 연결을 주 재무제표로 하면 별도가 이익이 30% 늘어났더라도 안 해도 됩니다. 연결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한다면. 30%가 안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감소하는 것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흑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이게 흑자전환이나 적자전환하면 반드시 공시해야 되고요. 대규모 법인은 30%가 아니라 15%만 변해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 기준은 자산총계가 2조 원 이상. 전 회계 기준이. 실적 발표일은 이미 캘린더에 대충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앞서서 갑자기 공시할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내부 결산은 연결법인은 주총 4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 법인은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시를 하려면 2월 중순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문제 없는데. 원래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하는데요? 기결산은 3개월입니다.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해도 되는데. 그렇죠. 2월 중순까지 혹시 급변한 회사든 2월 중순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급변한 거 아는 건 2월 중순에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공시할 때 보면 매출 순이 다 나오던데요.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매출은 이만큼이고. 대충 30%를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30%를 넘었어요라고 공시를 하는 거죠. 정확한 숫자도 나오던데요. 아니면 그냥 다 공시해버리지 왜. 죄송합니다. 네. 뭐가 좀 안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좀 빨리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좀 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매출이 100%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어느 때쯤 실적을 공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실적을 공시를 해놓기. 언제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놓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용주 같은 경우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언제 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나온다. 그런데 실적이 엄청 좋다. 그러면 주가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내가 중소용주 매매를 한다.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시 이때쯤이면 나올겠네. 좋을 것 같아도 2월 13일 날 할지 11일 날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고.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한은 6주 전 혹은 4주 전에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이렇게 활용하는 거겠네요. 2월 15일까지 그런 변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변화의 공시가 없으면. 대박은 아니겠구나. 대박은 아니겠구나. 30%나 15% 안쪽에 변화가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걸 알 수 있겠네요. 오히려.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슬 HIV 놈 그 잔사ặ 아 weet W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